이 시간에는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음 동화를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빵순이와 빵돌이 빵순이와 빵돌이는 쌍둥이에요. 얼굴도 똑같이 생기고 입맛도 똑같아요. 빵순아, 난 빵이 제일 좋아. 나도 빵이 제일 좋아. 어느 날,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빵순아, 빵돌아. 빵집에 가서 빵 좀 사오렴. 와, 좋아요, 엄마. 빵돌이와 빵순이는 신이 나서 빵집으로 달려갔어요. 막 길을 건너려고 할 때였어요. 빵빵! 갑자기 커다란 버스가 멈춰 섰어요. 빵순이와 빵돌이는 초록불이 들어오자 조심해서 길을 건넜어요. 빵집에 들어가니 맛있는 빵이 가득했어요. 단팥빵, 크림빵, 식빵, 밤빵, 카스테라. 빵순이와 빵돌이는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빵순이와 빵돌이는 빵을 많이 먹고 배가 빵빵해졌답니다. 동화를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아이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빵돌이와 빵순이였습니다. 빵빵 횡단보도에서 멈춘 차는 무엇이었나요? 버스였습니다. 빵가게에서는 어떤 빵을 보았나요? 단팥빵, 크림빵, 식빵, 밤빵, 카스테라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